너무 너무 설레이고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 최고의 선생님이신 송강호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공무상을 수여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선생님 수상받으시고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전류를 잘 가르쳐주시고 우리 최고의 회원님들께서도 잘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방송에서 또 공연장에서 더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 김단아의 자시삼겸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졌어 나는 졌어 님 계신 그 세상이 나는 좋소 사랑이 싫고 사랑을 바라네 두 동시에 너와 함께 두께 두께 동시에 자시 삼겨두하네 우리의 내기 울러내요 진레같이 동작같이 지글지글 베어나만 아쉬울 자리를 여겨서 나랑 님이랑 단골을 불렀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의 내기 울러내요 우리의 내기 울러내요 우리의 내기 울러내요 여러분 아쉬울 자라게 요구나나 자라게 요구나나 행복하고 행복하고 내기신 이 세상이 행복하고 사랑이 싫고 산들 바라네 두 동시에 우리 인간에 두께 우리 동시에 우리의 내기 울러내요 자시 삼겨두하네 우리의 내기 울러내요 출레같이 동작같이 지글지글 베어나만 우리의 내기 울러내요 진레같이 동작같이 지글지글 베어나만 찔레갓시 대자갓시 지게지게 뵈어다가 다시 울자리에 둘러버렸어 나랑 일일한 단골을 불러나 단골을 불러나 다시 울자리에 둘러버렸어